잠깐 너그러운 시청자님들 이번 영상은 2월 14일의 영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곳을 떠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치요? 편질해 빨리 10만원 더 실러 이쁘긴 하다 진짜 와 12선 감회 이거 오늘 켜고 지른 건 아우스님 수수했으니까 다시 넣어야지 여기서 만약에 레전까지 보신다 야 이거 두 줄 스탑해야 되냐 아니면은 레전 가야 되냐 솔직히 10성 딸이었으면은 두 줄 스탑 하나 했을 텐데 12성 타이블리인 거는 뭐 아 이거 추억도 좋아 저거 심지어 아 이게 세 줄까지 띄운다? 졸라 비싸지죠 이거는 나 에디 세 줄을 띄어 본 적이 없어 저번에 한 번 돌려봤는데 한 번 시계 당해가지고 안 돌리다가 요번에도 당하네 오 쉣 깐 건 다 나오는데 아니 힘 빼고 다 나오는 거 같다 어때 느낌이 짠야야야야 아씨 이거 근데 돌려 돌리라고 이거? 돌려 야승심장이 되라고 10개 안에 띄운다는 마인드 쓰읍 하아 안 나오네 12성 띄었으니까 오늘의 큐브는 날이 아닌 거 같다 참을 수 있을까 더 돌리? 360개 먹었네 와 진짜 마지막 못 참지거나 솔직히 너무 아까워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그래 한 줄은 못 참아 아 맞춰 나왔어 여보세요? 네 그 약간 흥분된 거 같아서 별로 말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돌리지 말하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건 돌리는데 좀 약간 더 나아 보이는 걸 돌리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두 줄이라도 나와야 딴 거를 돌리던가 하는데 하퍼 이상의 공 한 줄이나 이런 것도 그냥 써요 지금은 그리고 남잖아요 그러면은 파트를 돌려요 남은 걸로 돌리고 나면 이제 작업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충전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두 줄 이상 띄워보고 그다음에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우리형 카카오 KQR 코드 띄워놓고 게임하자 누군가는 결제해주겠 하하하 돌려는 욕먹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또 9줄 이상 멈춥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5,4,0 이런 거 떴으면 좋겠다 어? 나갔다 아! 막 마려 지금 당장은 만족할만해 그래 그래 일단 쓰자 일단 쓰자 야 근데 에디션은 이거 레전드 이거 진짜 예산 일이 아니구나 너 이 지혈을 이거 야 너무 안 나온다 어... 시키야 돼? 돌려 이거 돌려야 돼 힐링났네 그냥 돌리지 말고 그랬나? 그냥 멈출 걸 어 줄나 불안해 지금 오? 하하 멈추자 이거 이거 어쩔 수 근데 더 안 지를 거면 멈추는 게 맞아 어 이거는 나 더 못 질러 나 이거 결국에 스펙 다운 아니냐 아까 5,2 였잖아 아 근데 에디션을 진짜 너무 안 가준다 나 이거 돌린 거 치면 나 레전드 리 한 3,4개는 더 줘야 돼 지금 근데 너무 안 가준다 와 이거 와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시 만요 잠시 만요 섬? 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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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엏 아 relate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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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싸웠는데 갑자기? 아 아이씨 아 이거 멈출까? 돌아왔어 다시 칠퍼로 근데 어 뭐야 이분 그분인데? 전대현님? 어 뭐야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대현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방송을 이거 요즘에 잘 보는 데 있어 짝년 한 명 있는데 얘가 좀 잘 보내줘 기똥차 여신편에 짝년이라니요 지금 개인적으로 레전더리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정도 질렀으면 좀 가줄만한 거 같은데 어떻게 진짜 몇 개를 쳐봐야 되는데 레전더리 하나를 안 주냐 100만 원을 다 써가는데 544라도 주던지 그러면 예약만 주지 말고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시바 형님한테 쌍내라니까 안 주는 거 아냐 뭔 망말이야 돌린님 아니 어떻게 된 게 한복을 안 주냐 어 마지막 입사님 설마 나 지금 현질 안 할까 말까 고민중았는데 쟤가 안 빼왔다고? 그러면 내 10만 원까지 합쳐가죠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입사님 어이구 아니 이건 진짜 가자 유니클에서 말썽 많았으니까 예전 좀 공Αẫn 가주겠지 어 흐어어어양 돌려 돌려 약간 유니크 서치야 유니크 두 줄이 고파인데 오 역겨워 진짜 너무 딴딴하잖아 근데 딱 세 줄이 떠줘야지 대가리가 딱 더 깨지는데 아 진짜 미친놈 치자 10억이요 당장 사오겠습니다 딱 당했는데 머리? 당장 사와야지 주시는데 10만원만 더 맛만 볼까? 아 근데 이거 11만원이 아... 한도 어디서 충전하냐? 좋네 항상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대어주는 야 그 아랍마을이 어디였지? 그 군밤장사 펭귄이 생각보다 잘 뛰어주거든? 이 아저씨가 또 잘 뛰어져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500억 빗도 있네? 544 나오면 멈춘다 세 줄 본다 생각하고 돌려 내전 간다고 또 마음먹고 하면 안줘요 원기형이 아니 33퍼는 어떻게 뛰우는 거냐거든 진짜로 지난번에 템태버린 떴을 때 기절할 뻔했잖아 숨이 뒤로 확 넘어갔어 그냥? 아 레드큐브로 그냥 33퍼 똑 뜨는 거 보고 너도 전부 이직자켓은 33퍼 딱 두 개 뛰었고 아니 33퍼를 두 개를 뛰어봤다고? 한 번만 더 줘라 가만 바짝여봐라 아 빛나는 건데 머리밖에 없었나? 몇 개를 돌려야 안 올라가는 거야 지금 꺼져 진짜 대단한 색 진짜 너무 한가네 아니 얼마를 쓰는 거야? 서버비 내고 있는데 서버를 튕기? 아니 미친 게임을 봤나 에디레전 넥덤 300개요? 300개 지금 쓴 지가 언젠데 지금 다 합치면 600개 넘었을걸? 저기 탈베 에디한테 돌린 것만 하고 나 이거 마지막이야 아 진짜! 제 눈썹 걸게요 자 항상 말하자 아이씨 시작할게요 마지막 120세트 가즈아 제발 544라도 나오면은 진짜 모르는데 와 벌써 반 썼네 544면은 레전 두 줄인데 그럴 거면 레전 가야 된다고? 레전 가서 씨발 그 두 줄 뽑으려고 또 개 지랄 연병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야 어? 너 가 그러면 544 나왔을 때 너 멈추지 마고 너는 계속 레전들이 도전해?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? 네 거 질러 X됐다 얘들아 마지막 한 세트다 어떻게 될 것 같냐 제발 와 와 진짜 이정도 박았으면 가줄만 하잖아 와 진짜 개쓰레 게임이네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고 마지막 입세님 설마요 형 두 줄까지만 뽑고 쉬자고 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설마 세 세트? 아이고 음 두 줄 좀. 고마워 돌리니? 아이씨 아 그러다 마지막 입세가 될 수가 있어요 아예 골혐 생길 뻔 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분이 지원해 주실때마다 뭔가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한번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으면 보온이 없겠네요 돌려야지 어 랩 당일에 공개평돌려야 지 그럼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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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에서 들으면 반짝였으면 좋겠네 진짜로다가 내 머리가 반짝 게임에서는 로반짝 이발 이게 게임인거야 쩐등 우와아아아아아 오오오 드디어 하하하하하하 이러면은 이긴건가? 이 정도면 이긴거지 그렇게 들으고 이제 레전 갔는데 이거에 감사하는 당신 적으시군요 와 그러면은 일단 다 팔아봅시다 이거 당장 매소가 급하시면 어떠실까요? 지난번에 빌리지 못했던 100억 바쁘지 않네 100억이요? 매소를 좀 빌리자 어차피 바쁠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1금융한테 100억만 빌릴게 그냥 뭐 베리 한 번만 해요? 베리큐브 하하하하하하 쫀등님 그 며칠 전에 템템버린 좀 맛깔나게 좀 띄우시긴 하더라구요 아 근데 좀 말이 안되긴 했어 템템버린 거 꽉찬 세줄 두 번 띄워주고 지 거 7호 띄우고 막 20억만에 22성 가고 베리도 그때 생방을 보지 않았나? 나 보고 있다가 난 그냥 샤타드 치고 밥 먹으러 갔어 밥 먹다가 얹힐 뻔 했잖아 여자랑 결혼하기 vs 전부위 24성 아이템밭 아 씨X 난 전부위 24성 아이템 절개 미친새끼야 인정? 전부위 24성 못 참지 아 근데 진짜 코렛하고 박준소 한 번씩 진짜 야같은게 니네 템 띄우고 나한테 카톡 보내지 마 짜증나니까 아이 그것 때문에 씨앗 빡쳐갈 나도 더 지르는 것도 있어요 진짜 정신 나갈 거 같아 나는 갈게요 네 왓! 도! 자 멈춰! 멈춰! 멈추고 차에 단거 돌리자 와 4개밖에 안 썼는데 바로 그냥 7호 깔끔하게 뜨네 야 너 근데 4개 돌려가지고 뭘 띄워놓냐 너는? 근데 준사기한테 맡길 거면 난 좀 더 노려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단거 돌릴 게 많잖아 7호도 진짜 안 뜯긴 해 어 그래 7호가 아니 너무 깔끔하게 나왔잖아 근데 쫀득이 이새끼가 아니 이새끼 뭐야 근데? 그 오션 뭐냐 오션 아! 아이 뭐야 이거 씨X 아니 뭐야! 와 냄새 존나 하네 야 파풀마도 봐봐봐 와! 아니 파풀마가 그나마 나 근데 4강두천지일이네 이거 상하이 중에 널 하나 냄새나는 거 있지 않았나? 와! 뭔 냄새야 이거 진짜로 아니 골라봐 그러면 나머지는 아 그래 나는 난 올빌링 그래 올빌링 해봐 그러면은 올곤곤 좀 X같긴 해 나 등어 보면 좀 자신 없는데 아니 박준성님 어이 준성님 준성님 뭐하시는 걸? 아니 나는 200개 300개로 써가지고 겨우 유니클을 갔는데 맘에 들 때까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어? 아 에바다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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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에바에 진짜 저건 진짜 에바 형 100개 안에 깔끔히 뜨고 파이 보자 어? 아 뭐야 이 새끼 근데? 이게 뭐지?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잠깐만 바로 간다 아 들어가십쇼 벼락에 오? 오? 어? 이거 어떻게 해? 왜? 아 뭐 벼락에 아 벼락에 하십쇼 벼락에 하십쇼 우선 레전을 보내는 거 아니면 레전을 보내던가? 왠지 믿음이 생긴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근데 80개나 맞는데 가능하겠어? 아 뭐 승중이었으면 짱인데 오? 야 잠깐만 돌려 유아앙 돌려 와 ㅅㅈ 와ㅅㅈ 와ㅅㅈ 와아 박채성 와 박채성 와 근데 ㅅㅅ 뭐냐 정보거든 아 박채성 순서가 세뇌받아라! 우와 뭐야? 아 가성비 야무지게 올렸네 오늘 완벽한 두 줄은 아니긴 한데 유사 두 줄이긴 해 저거 좀 더 돌려드려요? 에디큐브 딱 30세 맘에 안 들면 돌리셔야지 리듬이 생겼어 오늘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? 더 없으면 멈춰야 되긴 하자 30개? 더 살려도 돼요 걸려요? 고맙습니다 아.. 아쉽네 멀쩡같아 어머 시발 뭐야 고맙습니다 마지막 입새님 얼마를 지원해주시는 거야 큐브만 거의 13세트 가까운데? 아.. 나 하라질이 엄청 빛나 오케이 아무리 잘하 이정도로 뛰었으면 잘했어?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입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아.. 뭐야? 단단하네 아.. 어? 말도 안 되는데 마지막 입새님 누구 하시는 분임 이분? 아.. 진짜.. 아.. 뭔가 뜰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어.. 아.. 진짜.. 존나 애매하네 파풀맛? 아.. 파풀맛 이 새끼네 절단때부터 지랄하더니만 휴보도 지랄하네 형 나 파풀맛은 못 이기겠어 어떻게 해? 아니 다른 애네네 다 얘기했는데 파풀맛은 못 이기겠어 아니 이제 이 새끼 아.. 아.. 10만원 와.. 오마이갓 거의 풀매소야 파풀맛 기대하신대요 내일 모가지 치러 가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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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았구나 유사 레전이야 유사 레전 마지막 입새님 박튼성 둘이 뭐야 800 밑에 두 줄 레전더리 두 줄 느낌 그 다음 이거 두 줄 두 봉 이것도 두 줄 아까 5만 안되고 4만 9천원 몇이었거든요 5.2 히어로 5.2 히어로 거의 2천 가까이 올랐어요 에디가 이렇게 올라요? 마지막 입새님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그 친축 좀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입새님 어디 계십니까? 도대체 당신.. 아.. 영롱하시도다 무릎 지정 칭 마지막 입새님 때문에 다 뛰었다 그 죄송한데 마지막 입새님 무기 한 번만 링크 한 번 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엠블링 와.. 공쿵무기 보조무기 우와 이탈이야 미친 대단체 두 줄에다가 그리고 무기 간다 야 12.99네 어? 야 ,,, 가위에서 실패야 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